왔다와 서신에게 왔답니다. 오늘은 헝정계곡면에 있는 페니시절 그러니까 마트 캠핑장 펜션 그리고 중간에 3주를 지나면서 허브 나라까지 쭉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아 이거는 어떤 추천이나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가 헝정계곡을 따라 쭉 올라가면서 비춰보고 만나보고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쭉 영상에 담았습니다. 중간에 한 곳 정도는 펜션에 직접 들어가 보고요. 그리고 캠핑장 두 곳 정도는 내부를 한번 쭉 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. 그리고 허브 나라는 별도로 나중에 영상을 해서 만들 거예요. 이렇게 해서 오늘 평창 홍정계곡에 있는 마트 캠션 캠핑장 그리고 허브 나라까지 쭉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. 아 참고로 말씀드릴 것이 있네요. 여기 통정계곡에는 캠션이 90개가 넓습니다. 그리고 캠핑장이 열 곳이 있습니다. 마트도 중간중간에 큰 것이 있고요. 그리고 허브 나라에도 일도의 요금을 내고 들어가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에 있는 모든 부분을 다 다루지 못하고 자동차가 중간에 멈춥니다. 그러면은 다 보여주면은 다 보고 못 보면은 바깥에서 세 줄이만 보는 그런 행태로 진행이 되었어요. 그리고 중간에 차가 지나가 버리면은 그냥 처쳐 지나가는 세월 따라 산 것처럼 되어버렸습니다. 뭐 감안하시고 그냥 참조용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그럼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. 봐주시면 안녕하십시오. 안녕하세요. 놀이 relax한 후imento 전ysics 내용을 누rage 놀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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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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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otini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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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